내가 이 방독면까지 이래 쓰고 있었는데요. 방독면은 맥해하는 걸 못 느껴서 공기 전에 산소가 부족한지를 몰라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 저기 잠깐만요. 우리 남편은 어디 갔어요? 욕조 욕조에 숨는다고 갔는데? 여보 여보 그러게 저처럼 무리는 욕조로 와야 이게 어찌 된 거지?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욕실에 들어와 있으면 못하고 그래요 대관이 많은 곳이 바로 욕실이죠.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유독 가스가 배관을 통해 유입된다고 합니다. 불이 났을 때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다는 사실 아시죠? 욕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아니 지금 아래집에 불이 났는데 밖으로 도망만 못 가고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일 먼저 발코니 근처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을 정비하고요. 특히 가연성 재질의 커텐은 아주 위험합니다. 문은 잠그지 마세요. 그래야 구조대가 쉽게 들어오겠죠.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젖은 수건으로 문틈 막기 꼭 기억하세요. 자 교수님 우리가 윗집 아랫집 불이 났을 때 피난 요령 알아봤지 않습니까? 만약에 지금 화열이 창문으로 해서 우리 집에 들이닥치고 밖에 복도에는 연기가 가득 차네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정도까지 화재가 진전됐을 정도면 소방대가 와 있을 겁니다.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조심하는 것이 못 받아도 중요합니다. 저희 집안은 자기 임무를 맡겨놨어요. 임무를요?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나는 불을 끄고 집사람은 소방서 신고하고 불 나지 않도록 딸 애는 자기 전에 코 끄지 안그고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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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미리 미리 다 연습을 해놔야겠다. 그것이 바로 자 시청자라면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이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. 불이 난 후에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. 네 경량 칸막에서부터 또 침별 대피법까지 오늘 아파트 화재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.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소방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 경찰과 소방관들 이분들이 허위 신고 때문에 몽사를 앓고 있습니다. 그 문제점을 행복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해 보시죠. 제가 지금 괴한한테 탐지당했거든요. 깜깜 먹고 어딘지 모르겠어요. 괴한이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. 살려줘! 살려줘! 경찰야! 꼴종마! 아이고 오셨어요. 진짜 왔잖아. 진짜 왔잖아. 제 용기 진짜 같았죠? 당신들 지금 장난 전화한 거야? 개념이 있어요? 없어요? 뇌에 보톡스 맞았어요? 그럼 뇌에 보톡스 맞으면 내가 주름이 짠. 짠. 짠." 강신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 건 아시냐고요? 장란 전화하지 마세요.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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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Whitaker 여기. 배우가 따로 없습니다 배우가 따로 그러니까 나의 라이버는 송강호 화재. 기여 starter Motive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연기란 끝이 없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씨를 도둑 씨는 한 번 가보자 도둑 씨 좋아 좋아 도둑 씨 도둑씨! 이게 경찰서입니다 젓가락이랑 숟가락 제 속옷까지 다 집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요 연기는 말이지 이런 설정이 있어야 돼 설정이 저거 저거 배우란 말이야 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지금 싹 다 쓰러가고 있다고요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비싼 거 다 가져가 경찰이 나 꼼짝마 뭐야 아무도 없지? 여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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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얼마가 있었지 내가 진짜로 경찰한테 이 경찰 아저씨 할 때마다 고자 할 때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진짜로 가야할 곳에 못 갈 수 있다고